네, 진상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유필린 씨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 오늘 개파리티에 함께하고 있는 개성포축제,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개성포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필린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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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로 난 본체에 아픔 주고 이래 가나요 다시 이긴 건 내게로 가줘요 지난 일은 묻어줄게요 아픔 주고 이래 가나요 지금의 불이 없는 거에요 아픔 주고 이래 가나요 짓을 내리는 연한 우동의 갈매기 징담되네 그렇게 사랑을 지는 일이 단없이 흐뭇했어요 이러한 마음을 모두가 사랑해 그땐 놀랐을까 보라여 내게로 마주여 당신 없이 나는 내 사랑 사랑을 지는 일이 단없이 흐뭇했어요 사랑을 지는 일이 단없이 흐뭇했어요 흠첨덕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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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